오늘부터 새로운 전자담배 정책이 시행되면서 미국 내 일부 가향 전자담배가 퇴출됩니다. 작년 9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가향 전자담배 관련 새로운 정책을 계획 중이라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일 미식품의약국 FDA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다 밝힌 가향 전자담배의 퇴출을 포함한 최종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새 정책은 일반적인 담배와 맨솔향 외에 다른 카트리지 기반 가향 전자담배 제품을 우선적으로 제안합니다. 일회용 전자담배, 오픈탱크 시스템의 전자담배, 그리고 액상형 e-liquid 전자담배는 새로운 정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올해 5월 12일부터 모든 전자담배 회사는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 사전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FDA는 이와 같은 정책이 청소년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는 제품들은 제한하는 대신 성인 흡연자들에게는 여전히 문을 열어둔다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내 고등학생 중 흡연자는 2019년 약 27.5%로 조사되어 2018년의 20.8%와 2017년의 11.7%에 비해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500만 명 이상의 미, 중, 고등학생들이 전자담배를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97만 명이 매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중 97만 명 이상의 미, 중, 고등학생들이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법의 사진들이 분석구가 nood 없으니까 잘 cloak Ein품 속에 대해 감사합니다.